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쁘게 티가 색깔이 예뻐요. 이게 병풀 하우티예요. 이것도? 진짜요? 차처럼 우려 마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집마다 가보면 그 집 주부가 꽂힌 게 있어요. 심신 안정과 진정 효과가 있다는 병풀차 만들어법 대공개. 먼저 병풀에 깨끗이 씻어 말립니다. 그 다음 바싹 마른 병풀 잎은 주전자에 적당량 덜어넣어 뜨거운 불을 부어주는데요. 병풀차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 한번 드셔보세요. 어? 음. 이런 향이 나는구나. 이게 되게 릴렉스하게 할 수 있는 진정작용이 있고 이렇게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허브티 마실 때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막 향기롭고 맛있고 이런 것보다 약간 그 풀냄새가 풀냄새가 되게 향긋하게 나죠. 구수한 풀냄새가 나요. 홍 선생님 얘기 듣고 먹으니까 되게 몸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동생들한테는 얘기했는데 부암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시집 와가지고 이제 부암동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희 집이 원래 이제 저희 신혼집이 응암동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댁에 이제 다니러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여기서 잠자고 일어나면 샛소리가 들리고 대부분 차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샛소리가 들리고 막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공기는 좋죠. 그치 아까 느꼈지. 네 몰랐는데 공기가 확실히 다르고 사계절이 이렇게 지나갈 때 산도 가까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꽃이 피고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또 바람이 불면서 그 녹음이 우거지는데 어디 다른 가을에는 또 단풍이 또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유가 도리어 생기는 것 같아요. 걸어 내려가면서 마트에 걸어 내려가면서 풀냄새 맡고 원래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내다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댁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만 더 자고 갈까? 어머니 댁이 더 좋아세.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네. 완전.